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경북주간뉴스는 성주군에서 열린 유물특별전 소식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성주군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전시관에서 처음으로 기증기탁유물특별전이 개최됐습니다. 성주군을 빛낸 위인들의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둔 이번 특별전에는 30년 넘게 틈틈이 모은 토기부터 문중에서 선뜻 내놓은 물품들까지 357점의 유물이 등록됐습니다. 이렇게 기증기탁받은 유물은 성주지역의 터전을 잡았던 성산가야의 정체성을 찾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왕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성주군은 10월 1일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에서 기증기탁유물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별전 빛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소중하게 보관해오던 유물을 성주군에 기증기탁해주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전하고 이 유물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기증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전시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기증기탁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병한 군수는 기증기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성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고분군 전시관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시민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한국복지사이버대학과 관학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은 영주미디어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과 관학교류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원격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전문인재 양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체결로 영주시민은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입학 시 수업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자격증 과정 신청 시 특별회원으로 수강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협약을 통해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 만에 개막되는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는 등 규모가 축소돼 아쉬움이 크지만 코로나 극복 희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북도는 4일 도청에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0일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알리는 성화봉송 출발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강화 만위산 참성단과 구미 금오산에서 각각 체화된 성화는 대회 개최 지역을 돌면서 희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도청을 출발한 성화는 776명의 주자에 의해 102개 구간에서 봉송된 뒤 전국체전은 8일, 장애인체전은 20일 구미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성화대에 각각 점화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회장을 훤히 밝히고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안전한 성화봉송과 위드 코로나의 식음석이 되는 안전체전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건설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재 2단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은 기반시설 공정률 51% 진행 중이며 단독주택용지는 3개 블록 총 550필지가 분양 완료됐습니다. 또한 변화된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지구 지정 및 설계 공모 방식으로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공동주택의 분양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계획 최초 수립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며 전 경북 도민이 만족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도시로 건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으로 경북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